왕위에 오른 세조는 단종을 상황으로 추대하긴 했으나 동생 금성대군의 집에 얹혀 살게 했는데요 또 군사 20여 명을 보내 밤낮으로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왕위에 오르긴 했으나 아무래도 불안했나 보죠 그런데 그런 세조의 불안이 딱 적중했으니 세조가 왕위에 오른 지 1년쯤 지난 어느 날 단종의 외할머니가 단종을 찾아와 은밀히 말을 전합니다 박팽년, 성산문 등이 임금을 몰아내고 다시 전화를 왕위에 올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조 성격상 이 일을 알게 되면 관련자들은 전부 죽음을 면치 못할 터 하지만 단종도 이들의 의지를 알았는지 거사를 지지해줍니다 내가 그들의 뜻을 지지한다고 전해주세요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단종 보기 운동의 주모자급인 이들이 언제부터 세조에게 대항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둘로 나뉩니다 적어도 개유정난까지는 수양의 뜻에 동의했으나 이후 수양이 왕위를 넘보자 갈라섰다는 의견이 있고 아예 애초부터 수양과는 뜻이 달랐으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개유정난에 동의하는 척했다 는 의견이 있는데요 개유정난까지는 수양의 뜻에 동의했다는 측의 근거로는 첫째, 정난이 일어난 뒤에 안평의 처분에 대해 논의할 때 성산문이 역적의 일당이 모두 제거됐는데 그들의 수장만 살아있는 건 옳지 않사옵니다 라면서 안평의 처형을 주장했으며 둘째, 실제로 정난공신 3등에 성산문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건데요 이로 보아 성산문이 이때까지는 수양의 행동에 동의했으나 이후 왕위를 노리는 수양의 행동에 반대하면서 수양과 갈라섰다는 의견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들이 애초에 수양과 대적했으나 정난땐 어쩔 수 없이 수양편을 든 거라는 의견의 근거를 살펴볼까요? 이쪽 의견으로는 안평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던 성산문이 뒤이어 말하길 정난에 참여하지 않은 정인지 등이 무슨 공이 있다고 1등공신에 책봉된단 말입니까? 또한 신을 3등공신에 책봉한 것도 말이 되지 않사옵니다 라며 공신책봉으로 중립세력을 회유하려던 수양의 계획을 깨는 듯한 말을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수양의 뜻에 동의하면서 안평을 제거하자고 해놓고서 어째서 뒤이어 수양의 뜻과 다른 의견을 폈냐 하면 당시 성산문은 관리의 비행을 고발하는 대간직을 맡고 있었는데 대간이 정난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아무 말 안고 있으면 정난에 반대한다는 뜻이 되므로 김종서 편으로 분류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 일단 안평을 제거하자는 데까지는 동의하고 그 후 천천히 수양의 대척점에 서게 됐다는 건데요 또한 이쪽 의견의 추가적인 근거로는 박팽년은 단종의 국혼이 있은 뒤 수양이 서둘러 문종의 3년상을 끝내려 하자 끝까지 이에 반대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경사일지라도 이 일로 선왕의 3년상을 끝낸다니요 절대 아니되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엔 어느 쪽 의견이 더 그럴싸해 보이나요? 어쨌든 이들은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이에 반발하여 단종 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박팽년과 성산무는 단종 보기 운동을 함께할 동료들로 옛 집현전 학사 시절 동료들이었던 하위지, 이계, 유성헌 등을 모으고 자기 아버지와 동생들도 끌어들였으며 가까운 지인들 위주로 세력을 불려나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명나라 사신을 맞아 세조가 잔치를 베풀기로 했는데 이때 박팽년 성산문과 뜻을 같이하던 성승과 유흥부가 벼룡검으로 배정된 겁니다 벼룡검이란 무장을 한 채 임금의 곁을 지키며 호위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무방비 상태의 임금 옆에서 칼을 차고 있다라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순 없죠 게다가 이 자리엔 왕과 세자뿐만 아니라 한명예, 신숙주 등 주요인물이 전부 모여있기로 했으며 연회장 바깥 경호를 맡은 김문기 또한 이들과 한패이니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절호의 기회 그렇게 거사일이 정해지자 단종은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데 그런데 하루가 다 가도록 궁궐에선 아무 소식이 없고 시간이 흘러 다음 날이 밝자 전하 큰일이 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등이 모두 붙잡혀 국문을 당하고 있다 하옵니다 뭐라? 대체 무슨 일이냐? 일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거사일이 되어 성승과 유흥부가 무장을 한 채 연회장에 나타났는데 도련, 오늘은 벼룬검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벼룬검을 두지 않는다니? 어명에 따라 글이 됐습니다 어서 돌아가시지요 무언가 낌새를 챘는지 갑자기 한명예가 세조에게 청해 벼룬검을 빼기로 했다는 겁니다 한명예가 어째서 벼룬검을 빼자고 했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진 않으나 아마도 이전부터 성산문은 세조와 반대되는 의견을 하나 둘 꺼내왔는데 그런 성산문이 박팽령과 함께 세력을 불리고 다니니 한명예는 콕 집어서 이들이 이날 거사를 벌이려 한다는 것까지는 몰랐어도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있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과 그의 친구 유흥부가 무방비 상태의 세조 앞에서 칼을 차고 있는 건 여간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조에게 건의해 벼룬검을 빼자고 한 것 같습니다 무튼 이렇게 일이 틀어지자 이들은 거사를 포기하고 돌아가버리는데요 야사에서는 이 장면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했기에 한번 들여다보자면 연회장에서 쫓겨난 성승과 유흥부는 박팽령과 성산문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는데 이때 이들의 의견이 둘로 나뉩니다 일단 오늘 결판을 내기로 한 이상 끝을 봐야 하네 맞네 이런 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단력과 신속함일세 안됩니다 두 분이 벼룬검으로 수양 옆에 서 있는 게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틀어졌다는 건 하늘의 뜻이 아닌가 봅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아직 세자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소식을 들은 세자가 군대라도 일으킨다면 어쩐단 말입니까 순식간에 수양과 한명예를 주시고 상황을 포기시키면 세자가 어찌 대응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시위를 지체했다간 분명 말이 새어나갈 걸세 하지만 팀의 리더 격인 박팽령과 성산문이 반대했기에 이들은 결국 거사를 포기하고 돌아가는데요 그렇게 한 번 계획이 엎어지자 바로 배신자가 나오고 맙니다 김질이란 자가 불안감을 못 이기고 자기 장인인 정찬손을 찾아가 이래 전말을 전부 털어놓자 깜짝 놀란 정찬손은 그 길로 김질을 데리고 세조를 찾아가 박팽령과 성산문의 역무 계획을 모두 전했는데요 그러자 관련자들을 전부 모아놓고 국문을 하는 세조 고문장에 끌려온 박팽령과 성산문은 김질의 배신으로 이미 사건의 전말이 전부 드러난 터라 순순히 역무를 꾀했음을 자백합니다 실록에는 이 국문 과정이 주모자들의 진술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기에 더 이상 전해드릴 이야기가 없는데 야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장면들과 함께 주모자들의 절개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이 실려있으니 여기서부터는 야사의 기록을 위주로 전개해볼까요? 박팽령이 내 이놈! 네가 여태 나에게 장계를 올릴 때면 항상 너 자신을 신이라 칭했기에 내 너를 그토록 믿었건만 이런 식으로 내 등에 칼을 꽂으려 해 나는 그런 조가 없소이다 내가 나리께 준 장계를 다시 읽어보시지요 그러자 세조가 박팽령이 올린 장계를 가져와 다시 읽어보니 신하 신자가 들어갈 자리엔 전부 클 거자가 적혀있었습니다 성산문 내놈은 암평을 죽여야 한달 땐 그리 동조했으면서 어찌 이런 일을 꾸민 것이냐? 나리가 나라를 도둑질하여 빼앗았기 때문이오 너는 내가 준 녹을 잘도 받아 먹었으면서 어찌 나를 나리라 부르는 게야? 나리가 준 녹은 손도 대지 않았으니 우리 집 창고에 가서 확인해보시오 그러자 세조가 성산문 내 집 창고를 열어보니 정말로 자기가 준 녹이 그대로 쌓여있었습니다 다시 실록으로 돌아와 이렇게 국문이 끝난 후 이래 주모자 10명은 능지 처사되어 3일간 효수되었는데요 이때 죽은 박팽년, 성산문,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분은 훗날 사육신이라 불리며 충신의 대명사가 됩니다 반면 이들처럼 단종에게 충성을 바친 자들 중 이 사건으로 인해 죽지 않고 그 뒤에도 살아남아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단종의 신하로서 충절을 지킨 이들을 우리는 생육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생육신에는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그리고 남효운이 포함되며 이 중 남효운이 자신의 책 육신전에서 앞서 죽은 6명을 사육신이라 칭했기에 이들이 사육신, 생육신이라 불리게 된 겁니다 한편 밀고자인 정찬송과 김질은 이후 세조의 총애를 받으며 영의정, 좌의정에까지 이르렀는데요 자, 이렇게 단종 보기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더 이상 세조에게 반항하는 자가 없을 줄 알았는데 얼마 후 또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